충청북도가 유치한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충북의 산업 역량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이를 운용할 인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대학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운영 노하우를 쌓아온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무엇보다 인재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인근에 카이스트와 대덕 연구단지, 다수의 대학이 있는 만큼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계 장치도 좋고 이용하는 과학자분들의 실험 능력이라든지 실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만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초 협약을 맺은 카이스트, 서울대, 충북대 등 전국 10개 대학과 본격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외 13개 연구소와 5개 외국 대학과도 교류를 추진합니다. 협약을 맺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 양성 관련된 TFT를 저희가 조만간 구성을 해서 역할 분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대는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가속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저변을 넓힌 뒤 정식 학과를 신설하고 세계적인 석학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다수 대학과 연구소가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인적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